FMC는 23년 중반까지 금리 인상 행보를 유지할 것이다.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23년에 안 좋습니다. 주식 시장은 선행하니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 앞서서도 주식 시장이 하반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긴축은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실 긴축이 끝나고 또다시 뭔가 완화 스탠스로 간다고 하면 주식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과연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좋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는 그냥 원론 쪽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물가에 달려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파이팅이잖아요. 인플레이션 파이팅.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그런 액션인 거예요. 그런데 물가 문제가 아니었어도 금리 인상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금융위기 때 빅컷의 금리 인하를 했었죠. 그리고 2015년 12월을 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 베이비 스텝이었죠. 0.25%포인트. 그리고 또 한 번 인상했는데 언제 했는지 아세요? 16년 12월. 1년 만에 했어요. 그때는 되게 텀을 많이 두고 했었어요. 네. 베이비 스텝이었어요. 0.25%씩 천천히. 그게 보통 통상적인 룰입니다. 통화 정책 기조적 변화를 가져올 때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금리를 정상화하는 단계를 그 수순을 천천히 가져감으로써 긴축 발작을 없게 만든다.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긴축 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긴축 행보에 따른 일인 거예요. 이런 자산 시장이 급격히. 그리고 어제도 코인 쪽에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코인 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가상자산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하방압력을 받는 게 긴축 발작이죠. 맞아요. 버블 붕괴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 행보는 어떠면 제 작년에 전망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긴축 행보를 보일 줄은 몰랐죠. 이렇게 가속화될 줄은 몰랐죠. 중간에 등장한 변수가 있는데 그게 러시아 전쟁이었죠. 맞아요. 누구도 이 러시아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싸울 거라고 실제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싸움이 난다 하더라도 빨리 끝난다.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싸움으로만 끝날 것이다.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작년에 물가 전망치를 1.5%로 봤어요. 작년 8월에 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한국은행 전망치가 틀렸다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보면 틀린 게 아니라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죠. 사고가 난 거죠. 내비게이션 찍어봤더니 2시간 후에 도착한다. 그런데 사고가 난 거죠. 사고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출발할 때만큼은 2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보고 알리는 게 필요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5월 달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4.5%예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전혀 다르죠. 1.5에서 4.5. 물론 이것마저도 7월 달에 수정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4.5%라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 제가 5월 달 한국은행 전망치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연간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여러분이 목격하시는 5월 달 물가 상승률 5.4% 그리고 6월 달 물가 상승률 6%. 6%대 물가. 아직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6월 물가 상승률 실적치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8.6%, 41년 만에 최고치. 정말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물가.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진행자님 입장에서는 거의 인생에 처음 만나는 그런 물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거의 최고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 상승률을 만났으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거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런 통화 정책조차 28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본다면 물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fmc는 23년 중반까지 금리 인상 행보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게 정답이라고 판단한 게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혀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기 8.0 때는 아니지만 7, 6 이렇게 좀 빨리 잡혀요. 그러면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조금 완화되겠죠. 그리고 그 금리 인상 행보가 속도도 완화되겠지만 그 고점도 떨어지겠죠. 3.75 뭐 이 정도가 아니라 3.5, 3.4 이렇게 그래서 23년 중반까지는 어쨌든 인상하는 경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fmc에서 6월 fmc 결과를 발표했었던 것보다 금리 인상 행보가 주춤해진다. 그러면 빨리 증시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증시는 기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행보가 없고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된다. 그래서 fmc 결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더 완화되면 증시가 빨리 돌아오고 그것보다 더 빨리 긴축 행보를 보여요.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이 증시 하방 압력은 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더 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물가에 따라 금리 인상 행보가 달려있고 그것이 주가 행보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행보를 둘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 6월 fmc 결과를 기본으로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면 23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 행보가 있겠다. 그러면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23년에 안 좋습니다. 22년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금리 고점에 가까울수록 안 좋아져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선행하니까 보통은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이것을 반영한 그 주가는 22년 말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반등이 있고 하락하지만 등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증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오일 쇼크 때도 그랬었어요. 그게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버리면 그 충격이 덜한데 떨어졌다가 반등할 것 같으니까 또 사요. 그런데 또 떨어져요.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반등할 것 같으니까 또 사요. 그런데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22년 하반기에 물가 발표 그러니까 물가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있죠. 지난번에도 미국 물가 상승률 발표할 때 CPI 물가 발표할 때 시장에서의 기대는 그래도 8.5, 8.3 찍었으니까 8.1 정도 찍을 거야. 이런 기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8.6%를 찍으니까 주가가 급락했던 거예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런데 만약에 그때 8.6이 아니라 7%대를 찍었다. 그러면 급락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급등할 수 있어.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혔네. 그럼 빅스텝도 안 할 것 같네. 베이스 빅스텝 할 것 같네.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판단 때문에 돈을 주식시장에 계속 더 쏟아붓는 거죠. 이제 저점 형성 구간이고. 그러니까 저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그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통화정책 스탠스 물가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으로서는 22년 하반기까지는 저점에서 계속 맴돌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물가가 빨리 잡히면 생각보다 빨리 잡히면 이게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저점을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 이것도 좋은 투자 방법 아닐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긴축이 끝나고 뭔가 저점 형성 기대감 잃면 가장 많이 빠진 그런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그런 주식들이 아무래도 좀 반등이 가장 강할 수가 있겠네요. 그 부분을 아마 지난 달란트 투자 출연했을 때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테크주, 기술주의 성격이 원래 급등락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상 기대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인 거고요. 맞아요. 기대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기대에 투자를 하는 것만큼 심리적으로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 있겠다. 그러면 이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해당 테크주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빨리 회수를 시키는데 어디로 회수를 시킵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회수시키는 거죠. 그리고 근래에는 원자재에 더 많이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관점에서 수급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수급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판단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죠. 그게 더 선행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경제를 전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테크주는 기대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일 때 대세 상승을 이끄는 역할이 또 기술주였고요. 대세 하락장일 때는 또 대세 하락을 이끄는 애들이 또 테크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 자금이 유입되고 먼저 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심한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점이 형성됐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지난번에 달란트 투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술을 압도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기대에 투자하는 방식 또 이런 기대에 투자하는 방식은 다른 말로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 경제 여건의 변화에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포트폴리오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판단할 때는 그런 종목부터 먼저 빼는 것이 또 맞는 거죠. 항상 먼저 하셔야 됩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하반기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안 좋은 구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한 3년 정도 5년 정도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냥 투자하고 나는 담아두고 안 보는 사람이다. 그러시면 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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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